오늘 말씀은 디모데우스 3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세 때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했습니다. 그 고통하는 때라는 것은 다른 영어 성경의 번역을 보게 되면 아주 테레블 타임, 아주 끔찍한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스러운 때, 그러한 때가 이르는데 왜 그러한 때가 이르느냐.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나워지고 자기만을 사랑하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그야말로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서로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거룩하지 않냐. 지금 이 시대를 가만히 보십시오. 지금 그러한 때가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원통하고 무정하여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운 것,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한다. 배신하고 급하고 모든 것이 빨라야. 쾌락을 사랑하기를 자만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러면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러한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말년에 우리 사도 바울이 이제 순교당하기 바로 직전에 사랑하는 아들 디모델, 믿음의 아들 디모델을 향하여 주시는 건면의 말씀이예요. 바로 이 시대에 믿음의 아들들인 우리들이 받아야 하는 권고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왜 경건의 능력이 사라졌을까요? 없어졌을까요? 부인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그 능력 자체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모양만을 나타내야지 능력이 사라졌다니까요. 그 능력이 사라지면 어떠한 일이 생깁니까? 그야말로 끔찍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고 대사로니까 3장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5장 23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살전.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 우리의 영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우리의 영이 만족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칼급한 거예요. 그래서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물질로 채우려고 하고 돈으로 채우려고 하고 권세로 채우려고 하고 어떠한 명예로 채우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이 마음대로 되느냐. 이것이 안 된다 이겁니다. 또 그것이 채워진다 하더라도 영이 하나님의 영과 연합하지 아니하면 영원히 목마른 만족함이 없어요. 공허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들로 돈과 명예와 권력과 이런 것들로 채우려고 사람들이 발버둥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영이 만족함을 누리면 이런 것들이 필요 없는 거예요. 간절하지 못합니다. 진정한 부여함 영적인 부여함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생명의 영으로서의 그 부여함을 풍요롭게 누릴 때 우리의 마음과 몸에 필요한 이 모든 것들은 그저 필요대로 있으면 감사해요. 모든 것이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이 갈급하기 때문에 이러한 물질적인 것이고 눈에 보이는 것 만져지는 것 이러한 것들로 채우려고 하다가 보니까 모든 세상이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된다. 어떤 분은 이렇게 미쳐들어간다. 세상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혜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데 귀신의 소리를 듣는다. 귀신의 소리. 점치고 역술하고 미래를 어떻게 하면 내가 미래를 궁금증을 좀 풀어볼까 정치하는 사람들의 이러한 흐름이 대선이 되게 되면 별짓이 나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것은 단 한 가지 뭐냐 경건의 능력이 상실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심이 사라졌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떠났기 때문에 갈급함 그러나 영적인 갈급함이 사멸됐다. 소멸됐다. 여러분 경건함이라는 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 헬라우 언어를 보면 유세베야스라는 말이 있어요. 유라는 건 좋다는 말이죠. 세베야는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라는 것은 좋은 두려움 경건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나쁜 두려움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그것은 바로 세상에 속한 자들이 그 복음을 싫어하는 이유가 자기 자신의 심판을 정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기독교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심을 그토록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를 갈며 사라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단의 역사예요. 마귀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경건한 삶 그러한 삶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경애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고자 노력할 때 우리의 삶은 변화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하는 게 뭐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의 지식을 쌓고 이렇게 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것으로 착각한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인 그러한 예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성경 지식이 누구보다도 높았어요. 성경에 아주 통달했어요. 구약성경에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경의 주인공 핵심인데 그 핵심인 하나님을 자기네들이 그렇게 공경하고 경애한다고 하는 하나님을 죽였다. 십자가에 넘겼다. 얼마나 역설적인 그러한 일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경건함의 착각이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그들에게 없기 때문에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인격적인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이 많이 배우면 지식을 많이 가지면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습득하면 그것이 경건한 자가 되는 것으로 착각을 한다. 이겁니다. 착각을 이겁니다. 예를 주자면 아이돌 있잖아요. K-POP의 아이돌 아이돌을 그냥 영웅처럼 바라보고 생각한다. 아이돌이 가는 곳에 구름대처럼 몰려가고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한 가지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이돌과 그 아이돌을 숭배하는 그러한 사람들과의 관계가 사실은 착각이라 이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누구를 좋아하게 되면 그걸 계속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바라보다 보니까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환상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말이야 그러한 정신질환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정신창련이죠. 이게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두려운 것이 뭐냐 맨날 성경은 보고 성경을 묵상하고 하지만 성경 속에 있는 다잇과 같은 바울과 같은 엘리사와 같은 이러한 그 성경의 위인들을 계속 묵상하다가 보면 자기 자신이 그렇게 된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의 삶은 전혀 다르다 이겁니다. 지식과 인격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것이 인격화가 되려면 자기가 배우고 알고 있는 그 지식이 삶의 현장 속에서 능력으로 나타나야 그 지식이 인격으로 변화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행암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믿음만 있다고 기도도 잘하고 열심히 예배는 참석하지만 그러나 그 행암이 그 믿는 대로 열매가 나타나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경건의 모양만 있지 능력은 없는 것이에요. 이러한 자들에게서 너희는 돌아 살아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이렇게 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은 살질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그냥 팬으로 아이돌처럼 환호하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두 손 들고 기도하고 열광 하지만 그러나 그 집회를 벗어나고 나서는 전혀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 그것은 예수님을 팬으로 사는 삶이지 제자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제자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예수님의 계명을 따르는 이런 반드시 성화의 단계가 필요해 십자가에 넘기우는 단계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우리가 부활 부활 부활의 권능 얘기하지만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아니하고서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자기 부인과 자아를 죽음에 넘기우는 이러한 과정이 수반되어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아요. 이렇게 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아들의 형상을 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 그리고 피값을 주고 우리를 샀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구원받고 피값 주고 산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값싼 은혜로 바꿔버렸다. 이겁니다. 그들의 삶은 카락을 좋아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거역하고 원망하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경건의 모양이 없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누구보다도 잘 믿는 것처럼 보인다. 이겁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너희의 아비는 마귀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존경받기를 원했고 기도를 할 때도 거룩하게 사람들 앞에서 모습을 보이면서 두 손 들고 옷에 술을 날리면서 거룩하게 기도해 아 저 사람 참 의인이구나. 그렇게 사람들과 존경받는 걸 좋아해요. 그러나 그 기도는 아무런 메아리밖에 되지 않아요. 위성밖에 되지 않는다. 그 기도는 그런 기도는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물론 경건의 모양이 없어서는 안 되죠. 그릇이 말이에요. 없이는 어떻게 그 안에 뭘 담을 담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릇만 있고 그 안에 구더기가 드글드글하다면 회칠한 무덤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토록 싫어하던 위선적인 바리새이적인 그러한 신앙 아니겠습니까? 마치 미사일이 말이에요. 크루즈 미사일 요새 얼마나 난리가 났죠. 정확하게 그냥 그 목표를 향해서 그냥 나가 때리는 거예요. 뭐 초음속으로 막 피해가면서 말이에요. 그러나 막상 떨어져서 정확하게 목표는 들어갔는데 폭발력이 없다. 이거예요. 그럼 무슨 소용이 있겠냐. 경건의 모양이 무슨 소용이 세상을 바꾸지를 못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냐.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회개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야말로 영적인 각성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저 그냥 의식적이고 형식적이고 그저 은혜와 사랑과 말로는 그냥 축복과 성공과 번영과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가련함이라 라우디기가 교인들처럼 너희가 부여하고 부족할 것이 없다고 자랑하지만 너희의 현실을 보면 안약을 사서 내 자신을 한번 바라요야. 얼마나 가련하고 불쌍하고 헐벗고 벌거숭이냐 벌거숭이 외형은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헛것이라 이거 헛것 이건 지금 이 시대가 말세 때에 우리 기독교가 이러한 지금 시대로 들어가고 말았어요.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사람이 변화가 없습니다. 별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게 되면 삶이 변화가 돼요. 180도 변화가 되는 거야. 이런 것이 기독교의 그 역사를 통해서 쭉 이어진 거예요. 여러분 2000년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날 성령의 바람과 성령의 불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그들은 변화를 받았잖아요. 완전히 새술에 취한 것처럼 그토록 두려워서 핍박이 두려워서 조용히 숨어서 기도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에 불이 들어오고 나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들어오고 나니까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나가서 하루에 5천명이 회개하는 역사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 거죠. 이러한 기적이 오래가면 좋은데 그런데 또 그냥 한때 그냥 하다가 다음 세대 다음 세대 가면 이것이 또 그냥 사그라지고 모양만 남아 모양만 능력이 소멸되버려요. 희한한 거예요. 계속 됐으면 좋은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정한 또한 인물을 선택하셔서 중세의 암흑시대에는 중세의 어떠한 수도사들을 통하여 예를 들자면 프란시스 성 프란시스라고 하는 그러한 수도사 뭐 안토니우스 뭐 그러한 아주 드문 경우지만 그러한 수도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그러나 결정적인 각성 운동이 언제 일어났냐 바로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 대개혁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중세의 암흑시대가 끝난 거 아니에요. 마틴 루터에 의해서 그리고 그 후에 즈빙글리라든지 마틴 루터 이전에 존 낙스라고 하는 사람이 100년 후에 백조가 나타난다. 마틴 루터가 나타난다. 순교하고 그 후에 마틴 루터가 나타났고 그 후에 즈빙글리라든지 칼뱅이라든지 이러한 종교 개혁자들이 나타나서 세 가지를 공통적으로 부르짖었어요. 이것이 바로 영적 각성과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꼭 필요한 세 가지. 그들이 부르짖던 세 가지는 뭡니까?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또한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바이블 하나님의 말씀인 바이블 또한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이 세 가지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이 세 가지가 바로 영적인 특성을 일으켰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그 암흑같은 이러한 세상 속에 빛이 그냥 쫙 임하게 된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을 통해서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졌을 때 우리나라에까지 온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시작이 된 거 아니에요. 그 성령의 불길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종교개혁자를 통해서 이러한 그 하나님의 빛이 복음의 빛이 발해져서 많은 영혼들을 구하라. 그러다 보니까 또 사그라졌어. 그 후에 또 여러 가지 영국과 웨일스의 부흥이라든지 찰스 스파울전 우리 침례교회 설교의 황태자에 대한 그 복음의 설교 그리고 이러한 그 운동들이 복음 운동들이 미국에 건너가서 조나든 에드워드라든지 조지 휘필드라든지 찰스 스페인이라든지 디엘 무디라든지 이러한 그 하나님의 선택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경건의 능력이 그들에게 전파됐다 이겁니다. 영적인 각성이 이루어졌는 거 아니에요. 죽어가는 영혼들이 다시 회개하고 리바이벌 부응을 일으켰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신앙생활 잘하다가 첫사랑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타락의 단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더 이상 임지하지 않아요. 과거의 내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나무래실때 첫사랑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바로 우리 조선반도 1903년도 바로 영국의 웨일주의 부응을 일으켰던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엄청난 각성운동이 이루어진 그것에 참여했던 성교사가 바로 원산과 평양의 대붕을 일으킨 거 아니에요. 폭발적인 성령의 바람이 영국으로부터 우리나라 조선반도로 불어오게 된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그게 불어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 일어났던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 지금까지 우리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각성운동이 바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일으켰던 원산 부응과 평양의 장대현교회 부응을 통하여 교파를 초월해서 연합으로 집회한 그 집회 장면이 너무나 충격적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다. 이 대부응을 목격한 헤르스 선교사님은 미국에 돌아가서 볼티모 총회에서 우리 한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에 대해서 보고를 했는데 뭐라고 보고했느냐 The spiritual world 영적 세계 awakening 각성이 바로 movement로 운동으로 in Korea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은 광신적인 그러한 집회가 아니었다. 이미 원산으로부터 성경 공부 성경 서경회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성교사들이 잘 가르치고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죄를 깨닫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기도 운동이 이미 벌어지고 있었다. 그러므로 그 각성 운동 경건의 능력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첫째는 돌이키는 겁니다. 회개의 역사예요. 회개가 없이는 영적 각성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 리바이블 부흥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물론 회개 자체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이지만 분명한 것은 이와 같이 장대현교회에 일어났던 그 성령의 역사는 진정한 회개 운동이었다. 기도 운동이었다. 받은 은혜와 사랑을 말로만 그냥 받았습니다가 아니라 그들이 나가서 말과 행동으로 증거하는 전도 운동이었다. 이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볼티모에스 그 해리슨 성교사님이 그리고 나서 주님의 복음에 몸 바쳐 일하겠다고 서원하는 사람들이 수십 명이 생겼고 사역자가 그 후에 바로 성경 공부를 하려고 수천 명이 그냥 사경에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술주정꾼이 회개하고 노름꾼이 회개하고 도적이 회개하고 가늠하는 자 살인자 의로운 채 하는 선비 불교의 스님들 수많은 무당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이 운동에서 엄청난 변화 새롭게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그 평양대 부응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부응 운동으로 인하여서 우리 한국이 보금화가 되기 시작했고 20세기 이제 중후반에 1900년도 60년 70년 80년대 이르기까지 제2세대들에 의해서 여러분 이 세대들이라면 한경직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 김정환 목사님 그 길화성 같은 그러한 주의종들을 통해서 엄청난 부응이 일어났잖아요. 양적인 부응 또 빌리그리엄 목사님의 그 엑스포 70 그 여의동에 역사 이래로 100만 명이 모이는 가장 최대 인원이 모이는 기록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때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손을 들고 예수님 영접하고 그들이 변화됐고 우리 한국 거리 전체가 보금전도의 장으로 그냥 가는 공곳마다 예수 믿으라고 소리치고 지하체마다 버스마다 길거리마다 이러한 각성운동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 가지 않아서 사라지게 됐다. 여러분 눈을 똑바로 뜨고 보세요. 눈을 감으면 안 돼요. 이러한 그 물질적인 부응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지만 그러나 이러한 부요함이 임했을 때에 바로 디모데우서 3장 2절에 보게 되면 말수의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겸안하며 감사치 아니하는 이러한 물질적인 풍요로움 때문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경건의 모양이 있지만 그 능력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기도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 공부는 남아있어서 지식은 많아졌는데 그야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이 사라지고 말았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가 소멸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과연 몇 분이나 되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테레비 앞에서 보는 집중해서 보는 시간과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의 대비가 어떤 정도 됩니까? 참 마음에 좀 자신이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는 너무 세상에 그러한 유혹과 미혹에 눈이 돌려가기 쉬워요. 유혹되기가 쉬운 땅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기도 또 저녁기도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이제 세상에 눈을 돌리는 것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자세로 좀 전환을 하자. 그래야 내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경건의 능력이 소멸되지 않냐는 거예요. 예배는 나왔지만 한 주간 동안 그저 세상 속에서 그냥 똑같이 살다가 예배 드리면 어떻게 간절하게 내 자신을 헌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치 각을 뜨듯이 번재단에 재물을 올려놓듯이 내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과연 얼마만큼 헌신하고 하나님의 불이 얼마만큼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수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평소에 영적인 각성이 있어야 되는 거에요. 깨어있어야 돼요. 깨어있어야 돼요. 사람의 마음이 날이 갈수록 강팍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전하는 그 자의 복음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아멘으로 변화를 받고 우리나라 초대교회 1907년도에 일어났던 그 부흥운동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천둥처럼 말이야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나가 자빠져 버린 거예요. 그만큼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에요. 그것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이 기경되어 있기 때문에 강팍한 마음에서 그냥 기경되어 있는 마음으로 변화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성령의 단비가 내리면 그냥 흡수가 되고 기경이 돼서 그냥 싹신하고 열매를 맺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영적인 나태함 영적인 이러한 각성 늘 깨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금식 기도가 얼마만큼 능력이 있느냐 이것은 사실 과학적입니다. 헝그리 정신이라는 게 있잖아요. 헝그리 정신이 뭐예요? 배가 고파서 그것을 추구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배가 고프면 첫째 어떤 역사가 아니면 그 위와 장이 막 움직여서 꼬르륵 소리가 나지요. 그 꼬르륵 왜 꼬르륵 소리가 나느냐 빨리 내 장 속에 있는 지금 먹을 때가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장 속에 있는 위장 속에 있는 음식물들을 빨리 내보내는 거야. 그러면서 장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것이 안 들어온다. 그러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간절히 구하는 거 아니에요. 최장에서는 인신을 막 분비합니다. 여러분 뇌에서는 깨어나서 갈급하게 집중하는 그러한 세로 도파민과 노아저레날린 이러한 호르몬들이 막 분비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뇌가 깨어나는 거예요. 각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집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경건의 능력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의 능력은 하나님의 마음의 합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적인 세계의 대각성을 일으키는데 예를 들자면 하나님의 마음의 합한 다윗을 선택하셔서 사울로부터 그 촛대를 옮긴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이 다윗을 왕으로 삼아서 그야말로 이방인 블레셋과 가나한 칠족석을 멸하고 그야말로 이스라엘 대왕국을 세우고 가장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확장되는 바로 다윗의 왕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상징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의 아들 때에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도록 한 것이에요. 그러나 이 다윗에 있었던 영적인 그 각성이 솔로몬에 와서 성전을 일으켰지만 그러나 솔로몬이 암몬 여인을 아내로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그 암몬 여인에게서 난 루호보암이라고 하는 그 왕위가 물려주면서 그에게 물려주면서 나라가 우상승배에 들어가는 거예요. 암몬 여인 자기 어머니에게 이어받았던 그 우상승배가 끼어들어 그렇게 해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나라가 두쪽이 나고 많은 것입니다. 다윗시대에 그렇게 흥화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확장됐고 모든 백성들은 다윗왕의 통치하에서 행복한 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두 세대도 지나지 않아서 나라는 두 동강이 나고 그야말로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고 많은 그런 때가 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도 우리가 소아시아 일급교회가 있지만 그 에베소 교회를 맨 먼저 사도 바울이 3년 동안이나 머물면서 그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세웠잖아요. 그러면 3년 동안 밤낮을 쉬지 않고 눈물로 너희들을 훈계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설교를 몇 번이나 했겠습니까? 100번도 넘어 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의 설교 들어봤습니까? 그 성경을 기록한 신약 성경의 거의 반가 차이를 기록한 그 사도 바울의 설교를 직접 들은 영광을 그들은 가졌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이제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경고의 말을 한 거 아니에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 같은 차가 들어와서 이단적인 말로 너희들을 미혹하게 될 것인데 여러분 어떤 경우에서도 사도행전 20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단적인 이러한 가르침과 거짓 선지자의 미혹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바로 사도바울이 사도행전 20장 32절에 한 말씀 그대로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그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을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분별케 하고 거짓 선지자의 미혹으로부터 분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말씀을 통해서 든든히 여러분을 세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건 영적인 각성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바울은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말이에요. 말씀 자체를 의인화시킨 거죠. 인격화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이 되어서 여러분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에베소 교회가 참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함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믿음의 아들 디모델을 통하여서 에베소 교회가 단임되었고 많은 이고노나당 그러한 영지주의자들의 이러한 미혹에도 그들은 끝끝이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인 사도요한이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그 교회를 단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그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가서 유배당하고 거기에서 순교를 당하려고 기름감아 속에까지 들어갔잖아요. 그러한 가운데 에베소 교회가 제3대에 걸쳐서 주후 약 90년이 지났을 때는 연약한 교회로 사라지고 경건의 능력이 사라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고 말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게시록 2장 4절에 예수님의 말씀 속에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첫사랑을 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 에베소 교회 하신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단임했던 그 교회가 약 50년 60년이 지난 후에는 첫사랑을 버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사랑을 다시 찾지 아니하면 첫대를 옮긴다 그랬어요. 첫대를 옮긴다는 것은 교회가 이미 아니라는 얘기예요. 주님의 몸 생활을 생활을 하되 에베소 교회에서 지적한 것처럼 예수님은 그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었던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약한 자를 용납하지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 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 이거 칭찬 했어요. 에베소 교회는 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핍박을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했다고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뭐냐 예수님은 너희가 나에 대한 첫사랑을 잊어버렸다 그랬어 잊어버렸다 교회는 건전했고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성도들이 행위와 인내심이 있었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어놨던 모든 의식적이고 습관적인 종교생활은 계속 이어졌다 이겁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빠진 것은 뭐냐 주님에 대한 열정이 빠져버리고 말았다 이겁니다. 그 열정은 뭐예요 주님과 함께 함께하는 기도생활이 빠진 거예요. 기도에 대한 열정이 빠진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대한 열기가 사라지면 주님에 대한 사랑의 열기가 사라지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첫 번째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면 그들에게 전도도 하고 귀신도 내쫓고 치료하는 권능도 가지게 하는 것이 첫째 목적이 아니라 이에 열도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마르다보다 마리아가 더 좋은 것을 선택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발 앞에 예수님 가까이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주님과 가까운 곳에 교제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더 좋은 것을 선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여러가지 전도도 하고 준비도 하고 귀신도 쫓고 병자도 고치고 이러한 사역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과 함께 하느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느냐 주님과 가까이서 사랑으로 고백하고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질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가장 중요한 첫째 사역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많이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헌금하는 것도 아니고 많은 시간을 하나님의 복음전대로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가까이 밀접하게 기도하며 골방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고 그것을 듣고 배우면서 그 뜻을 시행하는 것 그 다음에 전도도 하고 귀신도 내쫓는 권세를 추려 하심이니라 이 세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된다. 같이 있어야 돼. 사랑의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경건의 능력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의 능력이라는 것은 꼭 어떤 성령의 은사를 어떤 능력을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주의 이름으로 성령의 은사를 주님과 가까이 주님과 사랑하지 않고서도 주님과 가까이 있지 않고서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러한 권능을 행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의 경건의 능력의 보장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마태복음 17장 22절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그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문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러한 능력을 행한 자가 불법을 행했다고요? 그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거하지 않았다는 그들의 모양은 있었어요. 능력을 행하는 건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예수님과 떨어져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사역을 하는 것도 얼마든지 주님께서 외면하시는 사역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착각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경건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경건의 능력은 성령의 외적인 은사가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소멸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은사를 부여받은 그 사람 자신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 자신이 주님과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사역을 하면 주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늘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범사의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겁니다. 주여주여 한다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주의 사역을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경건의 능력은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우리 주님의 성령 안에서 내 자신을 비우고 십자가에 넘기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바로 경건의 능력을 가진 자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도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결론을 내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외형적인 이러한 것들에 우리는 신경 써서는 안 됩니다. 과연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과연 내가 주님과 얼마나 밀접이 가까이 있는 것인가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만큼 나를 주관하고 계시는가 나의 일터 나의 가정 나의 식사 나의 침상 이 모든 부분에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 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살아계신 주님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피값 주고 산 그래야 은혜의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대신 정제함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가 바로 나의 삶 속의 열매로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일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우선순위가 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일어나서 행동하는 이 모든 것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 경건의 능력이 소멸되는 그러한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로 예수님이 인정하지 아니하시는 신앙이 되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 이제는 제가 예수님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의 합한자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예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늘 내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며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도록 내 마음을 비우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했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작은 예수로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여러분이 변화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고 여러분이 일하는 직장과 사업터가 변화가 되고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교회가 변화가 되고 여러분의 나라가 변화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복음의 빛을 받아서 우리는 늘 예수님과 가장 우선순위로 기도하며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는 성령의 능력을 받고 주의 말씀의 반석에 굳건하게 서서 주님의 주신 볕대를 향하여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제사장의 나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 세상에 빛이 되는 그러한 동방의 촛불과 같은 그러한 나라가 바로 우리를 통하여 경건의 모양과 능력이 겸비하는 우리 대한민국 우리 대한민국 성도를 통하여 이 세계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궁화의 나라 샤론의 꽃의 나라 예수 크리스도의 나라가 될지어다 아멘